맘에 드는 하이라이터 발견했어요. 포라 미니 하이라이터 골라온 라인인데요. 제 지금 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흰 배경에 핑크 광이 미쳐있거든요. 실물이 훨씬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. 자연광에서 발라볼게요. 제가 지금 손톱 연장을 해가지고 그나마 짧은 엄지로 해보고 보이시나요? 저 은은한 핑크 광택. 모양새는 이상하지만 발림 나오면 되잖아요. 짠. 화장할 때마다 너무 예뻐서 눈 앞머리 코끝에 발라져도 너무 예뻐. 광대에 발랐을 때 블레셔의 배려 확산 느낌. 자연광에서 보면 이렇게 쿨한 핑크 광이 싹 돌아요. 어떤가요? 완전 추천합니다. 음.